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지난번에 그 남자의 컬렉션은 키보덕님 편에서 키보덕님께서 매트릭스 아벨이랑 코르사 두개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또 새로 조립하신게 있다고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얘 이름은 린클이구요. 린님께서 만드신 돌고래, 고래 이런걸로 유명하신 린님께서 공제하신 제품입니다. 린클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나 매니아들 분들이 좋아하라 하시는 텐키리스의 윈키리스 배열이고 이쪽 측면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도 이런 라인으로 밑바닥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 범포는 이렇게 SJ3502 S3M 범포니스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사는 위에는 4개, 밑에 줄은 5개, 비대칭으로 쓰였네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보시자 이 전체적인 색상은 샴페인골드 색상입니다. 샴페인골드고 이쪽을 보시면 샌딩이 잘 되어 있고 옆 라인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렇죠? 되어 있고 이 상판에서 말씀드릴게 좀 있는데 이 상판의 질감이 샌딩이 아니고요 우리 헤어라인 처리라고 하죠? 헤어라인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헤어라인은 이제 그 샌딩이랑 목적은 같고요 뭐 스크래치라든지 흠집 같은 것들을 가려준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건데 보시면 세로로 줌 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까요? 여기 좀 잘 잡힐라나 모르겠는데 줌을 한번 세로로 줄이 쭉 가있는 이런 무늬를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무늬를 헤어라인이라고 합니다. 하판은 그냥 일반적인 샌딩, 아노다이징인데 이 상판은 헤어라인에 헤어라인을 하고 아노다이징을 한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상판과 하판의 무늬가 다르다 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매트릭스의 모나에서 보셨듯이 그런 유사하게 얘도 보면은 이 그릇같이 생긴 하판의 안쪽에 상판이 쏙 묻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고르게 챔퍼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챔퍼가 이뻐 보이는 이유는 이 부분이 빛을 캐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빛이 캐치되는 부분들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챔퍼는 있으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만난 키보드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각 클러스터마다 여백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의 센터링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음 심지어 그 360C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살짝 근데 얘는 기판에 맞추어서 이 하우징이 올바르게 틀어짐 없이 설계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측면의 라인은 보면 누가 흉내내기도 힘들 정도로 좀 복잡한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죠? 흉내내기 힘든 그런 라인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 보시면 이런 곡선 라인 이런 거 따라서 설계하라고 해도 카페하기 어려울 정도로 흉내내기 어려운 라인이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 곡선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곡선이에요. 살짝 직선이 아니고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음 디자인적으로 살짝 좀 아쉬웠던 부분이랄까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포트 부분입니다. 이 포트 부분은 조금 살짝 복잡하게 생겨 가지고 어떻게 보면 멋진 뭐 로보트 메카닉 그런 물에서는 등장할 것 같은 뭔가 이제 연결구 같은 느낌을 주죠. 그렇죠? 복잡하게 생겼어요. 포트도 살짝 좀 튀어나와 있고 그런데 이걸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끊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닫혀 있었다면 조금 더 이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막혀 있었다면 지금 보면은 그 포트 가로팔 세로 4짜리 포트죠. 그렇죠? 포트 사이즈에 비해서 좀 뚫려있는 구멍이 조금 많이 커요. 제가 본 것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크지 않은가 심지어 그 우리 4K 키보드 있죠? 낀공이님께서 만들어졌던 그남자의 컬렉션 산유님 펜에서 나왔던 그 4K 키보드도 이 부분이 항공재기를 지원한다고 크게 뚫려있지만 안쪽에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얘는 조금 커서 이 부분만 살짝 막 막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막혀있냐면 이걸 여기를 막고 여기에 홀을 뚫으려면 또 이 블럭을 이렇게 세워서 가공을 한번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마 그걸 가공을 제일 먼저 하고 눕혀놓고 이 포켓 가공을 시작할 건데 그게 이제 조금 부담스러웠던 건지 하여튼 그 한번 이렇게 공수 하나를 늘리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어쨌든 얘는 이게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살짝 끊어져 있는데 이게 뭐 디자인 요소라면 디자인 요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막혀있는 게 심미적으로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이 상판과 하판의 이 이 틈새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맞는 이렇게 벌어짐 없이 타이트하게 딱 맞는 이런 디자인을 했는지 요거는 아마 만드시면서 여러 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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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겉으로 봤을 땐 이렇고 얘는 얘는 영원한 레퍼런스 얘랑 비교했을 때 어 한 1mm 정도 더 높습니다. 이 라인을 비교해 보면 한 1mm 정도 높은데 그래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하판의 LED 라든지 그런 거 효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설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얘를 위로 상당 부분 높이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많이 키보드 높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얘는 하판의 RGB 같은 거 이제 투과창이 없지 않습니까? 어 대신에 키보드 높이가 다른 커스텀 키보드들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입니다. 많이 낮다고 해도 저의 영원한 레퍼런스 M무 보다는 한 1mm 정도 높음을 요거랑 요거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조금 높은 걸 아실 수 있죠. 그쵸? 하지만 이 높이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사 각도도 어 7도 내지 6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4도 보다는 확실히 높은데 5도랑 비교해 볼 게 없어가지고 경사 각도도 괜찮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타관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쵸? 10분만 5도 오늘의 4도 2 5 6 5 6 6 제가 지금까지 최근에 몇 개의 커스텀 키보드들을 제가 리뷰를 하면서 소리는 참 예쁜데 살짝 볼륨이 크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좀 꽤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볼륨 자체도 굉장히 작습니다 얘는 그 일단 소리 자체가 굉장히 정갈하지만 소리 자체가 몽글몽글한 소리는 아니고 좀 또랑또랑한 쪽에 속하고요 결정적으로 굉장히 볼륨이 작습니다 엄청 조용해요 어 제거 옆에 있는 항상 비교되 대상이 되는 얘랑 비교해 보시면 얘가 좀 볼륨 소리가 많이 작은 편이 거든요 제가 그 정숙한 걸로 지금까지 만난 것 중에 정숙한 걸로 첫 번째로 꼽는 게 456 gt 구요 두 번째가 루네포커 그리고 세 번째가 얘에요 정숙한 걸로 치자면 오히려 360 c 코르사보다 얘가 좀 더 정숙합니다 물론 조립 방법 말고 조립된 재료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죠 그쵸 흑축이 쓰였는데 퀘스트 흑축이라고 하는 구흑이 쓰였다 하더라구요 우리 퀘스트 구흑이라고 하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신다 하시는데 전 사실 처음 들어봤구요 빨간색 알루미늄 보강판에 빨간색 유격필름 쓰셨어요 윤홈은 직접 하신 것 같고 퀘스트 구흑 서거김이 진짜 없는 이게 놀랍지도 않아요 그쵸 그 한가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키압이 좀 쎕니다 그냥 순정 흑축의 스프링을 그대로 쓰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키압이 좀 쎄요 키압이 쎄면 살짝 그 타건음이 살짝 좀 볼륨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키보드는 자신이 원하는 키압 이렇게 높은 키압 아니다 하더라도 저압 스위치를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통울림도 하나도 없고 잡소리 같은게 잘 잡혀있는 그런 키보드이기 때문에 고압이 쓰였는데 저는 고압 사실은 좀 고압은 별로예요 일단 손가락이 벌써부터 아파오는데 린님의 키보드인데 이 포인트 키캡은 줄림의 포인트 키캡이죠 색깔이 이뻐서 매치시켜 두신 것 같은데 이 사용된 키캡은 인조이 pbt 승화검강이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로 쓰여져 있는 것들은 인조이 pbt의 역시나 rgby 제 생각에 요즘 보면 otd 하우징 들은 구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감히 얘기해 보는데 지금 이 하우징은 이 하우징을 치고 있으면 뭐 굳이 otd 하우징 구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 정도의 키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 그 경험이랄까 내공이 미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정도 통울림 전혀 없고요 스위치를 잘 쓴거였지만 석임도 전혀 없고 소리가 이쁘고 볼륨도 작고 그냥 이 키보드는 조금 키보드님께서 자랑하실만한 그런 키보드입니다 어쩐지 자꾸 보내주실라 하더라고요 물론 다행히 저에게 굉장히 감사드리는 일이죠 이게 인조이 pbt 특징인데 얘도 그렇지만 딥디시랑 일자돌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쪽 금형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린님의 키보드는 지금 제 리뷰에는 처음 등장하는 건데 엄청나게 잘 설계되어 있는 그런 키보드 그리고 굉장히 잘 조립되어 있는 그런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키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